다음 주 주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은 25일 프랑스 대선 결과가 발표되며, 28일에는 BOJ의 금리 결정 4x4의 신규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29일에는 일본 증시가 휴장합니다. 경제지표입니다. 25일에는 미국의 3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4월 델러스 여는 제조업지수, 독일의 4월 IFO 기업환경지수가 발표됩니다. 26일에는 미국의 2월 주택가격지수, 3월 내구제주문, 3월 신규주택판매, 4월 12소비자신뢰지수, 4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의 1분기 GDP성장률이 발표됩니다. 27일에는 미국의 3월 도매재고, 3월 잠정주택판매가 발표되고, 한국의 4월 소비자심리지수, 독일의 5월 GFK 소비자기대지수가 발표됩니다. 28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성장률, 한국의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유럽의 4월 경기기대지수, 4월 소비자기대지수, 독일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29일에는 미국에서 3월 개인소득지출, 3월 PC물가지수, 4월 시카고 PMI,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발표되고, 유럽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1분기 GDP성장률, 독일의 1분기 GDP성장률, 중국의 4월 차이신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실적입니다. 25일,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액티비전 블리자드, 오티스, 월풀이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현대차, 기아,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카드 기업은행 PI 첨단 소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6일입니다. 미국에서는 GE, UPS, 3M, 펩시코, 디아로튼, 워너브라더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GM, 치폴레, 비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일에는 미국에서 보잉, 티모바일, 메타플랫폼스, 퀄컴, 포드, 암젠, 페이팔, 서비스나우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SK하이닉스, SKIE테크놀로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8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캐터필러, 도미노피자, 린데, 트위터, 맥도날드, 마스터카드, 머크, 일라이릴리, 애플, 아마존, 인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에서 삼성SDI, 삼성SDS, 아모레퍼시픽, 한화솔루션, OCI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9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엑슨모빌, 셰브론, 허니웰, 에브비,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SK이노베이션, 아프리카TV, 한화생명, LS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의 빅스텝 시사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 따르면 연내 두 차례 혹은 그 이상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장중 2,700선을 지지해낸 것처럼 금리 인상 이슈는 시장이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례없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올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은 상수로 보고 있으며, 이를 버텨낼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전히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봉쇄 이슈로 인해 지표와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함께 각국의 GDP 성장률과 제조업 지표 등이 발표되는 다음 주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수급과 지수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당분간 종목별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래될 사 desktop 옵션을 택배물 사그자 해배한 제조사업 현대의 상품을 확인하십시실험습니다. 하얀 Internet glue 준비